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다와 죽는다를 심하도록 오십니다 아멘 나는 영혼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가 새로 죽여 받은 것과 도움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이에요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곳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결혼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과 결혼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어요 많은 낙타를 끌고 먼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거의 도착했을 때 종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와 낙타들에게 물을 기러주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어요 아름다운 리브가였어요 종이 리브가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에게도 물을 주세요 리브가는 종에게 얼른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종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어요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의 아내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삭의 아내를 만났어요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주인님은 저에게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도 했어요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리고 가도 되는지 물었어요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종은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은 리브가가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리브가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해 주었어요 리브가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리브가는 오빠의 말을 꼭 기억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리브가와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리브가에게도 오빠 라반을 통해 리브가가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리브가처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리브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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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량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성부와 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장세기 12장 2절 말씀하며 내가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장세기 12장 2절 말씀하멘 내 이름을 창대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저의 흐름을 이루고 내 이름은 Myo Bad 너는 복을 이루고 내 이름으로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감사합니다.